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유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써부터 작년도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기업들은요 굉장히 be happy 행복하실 거고요 지금 감사보고서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괜히 좀 벌벌 떨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 참 무서운 장이다라고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참 어려운 장세 이럴 때시록 정말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가 정말 가슴 떨리는 주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럴까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기준금리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으로 발언하느냐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둘기 파적 발언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 파적 발언은 오케이인데 얼마나 더 친 비둘기냐 아니면 덜 비둘기냐에 따라서도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발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둘기 파적 발언 매파적 발언 비둘기 약간 평화적이잖아요 그죠 좋으면 좋지 이런 발언이고요 매파적 발언은요 이게 딱 왠지 딱 보다가 딱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말하고 비둘기 파적 발언은 약간 양적 완화 시장 친화 자금에 대해서 헬리콥터에서 뿌린다 이런 건 다 비둘기 파적 발언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퍼링 매파적 발언은 조금 더 공격적이면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서 시장 있는 돈을 끌어들여야 돼 이런 것들은 매파적 발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 고생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요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트렌디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화학주들은 좀 다소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느냐 순환매라고 부릅니다 이 순환매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느냐 또 순환매매 요즘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잘 가요 그죠? 저도 게임주들이 쭉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게임의 핫함은 유튜브와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많이 이제 성장과 또 어떤 그림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매입 패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장에서 어떤 매입법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타점에 사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켜봤다가 좀 이렇게 딱 포착하는 눌림하는 매입법을 보면 초급등 초월하다라는 표현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초월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눌림매매랄 것인가에 대한 패턴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급등 눌림매매법은요 당연히 이동평균선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1년선이랑 6개월선을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미래선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목균형표는 중간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걸 또 설명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다 가야 돼 그냥 그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를 구분만 할 수 있다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심값인데 이거는 종가의 중심값이죠 평균값이고 이거는 그냥 중심값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 이동평균선은 매 종가의 평균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그 무빙에버리지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최고와 그냥 단순히 최저의 값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의 값을 중심값으로 나눈 거죠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만약 여기 0원이고 1,000원이면 여기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값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선은 52일간 최고값 플러스 최저값이 나누기 2고 240일은 최고값 최저값을 나누기 2 근데 이게 기간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최고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0일이면 지금부터 당일 0부터 59일까지의 최저와 최저고요 120일이면 0부터 119일까지의 최저와 최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값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최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더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6개월과 1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보고서는 크게 분기가 있고요 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이 있습니다 중요도로 보게 되면 3월달과 9월달을 우리는 분기보고서라고 많이 불러요 다 분기보고서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반기는 6월달 결산은 12월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실적이 나오자마자 45일 이내 실적을 발표하면 돼요 반기도 45일 이내 발표하면 되는데 이거는 90일 이내 발표하면 됩니다 3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산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240의 중시값은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6개월선 121값이 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값들의 중시값에서 우리는 눌림 공략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하고 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팅하는 방식은 저기 지금 미드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중심값을요 원래 50이나 26, 26으로 돼 있죠 근데 그 값을 240으로 바꾸고 전환선 기준선 후엑스페인 전환선 기준선 240으로 바꿉니다 근데 저번주와 조금 다른 내용인 게 뭐냐면 제가 기준선 240인데 제가 이걸 120으로 찍어 정정할게요 이거 똑같은 건데 제가 120으로 놓고 기준선 120으로 합니다 그러면 값이 변화가 되겠죠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런 노직이 생겨요 120은 6개월을 의미하면 240은 1개월을 의미하는데 이 중심값이 왜 필요하냐 이 중심값이 왜 필요하냐 120기간 동안 240기간 동안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또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주가가 올라가다가 1년 평균치 값 정도에서 눌려줘요 그게 뭐냐면 심리에요 심리 그리고 6개월 평균치에서 눌려줘요 왜? 심리니까 그리고 주가 시스템은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때문에 프로그램 노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제일 좋게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있을 때 돌파시 강력 매수, 눌림시,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눌림시 저는 여기다 이동평균선도 넣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1목균형표 120의 중심값과 240의 중심값에서 이용을 하고 단기와 스윙트레딩에서는 7에서 20% 정도 스윙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매법이고 아니면 전구돌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매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피모나치라든지 1목균형표의 기준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항상 준비하고 있죠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이렇게 뚝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도 좀 어려우시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문자 3377으로 황주명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황주명 황주명이 뭐죠?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황금 주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주식을 타이밍 좋게 사는 것이 결국 주식에서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라이브 강의를 합니다 라이브로 이델리 서칭, 이델리 맵에서 함께하니까요 이델리 맵 검색하셔서 또 들어오시면 다양한 어떤 실시간 정보를 또 받아보실 수 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매법 굉장히 단순하죠? 세팅감지도 굉장히 단순한데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네이처셀이 지금 최근인지 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급등을 할 때요 급등을 할 때 보시면은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RnL바이오, 알바이오인데 사실 그 연골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핫하죠 연골 재생연골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하얀 색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것을 연골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고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디스크가 온다거나 뭐 다리 이제 제대로 못 걸으시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줄기세포 기술로 인해서 다시 재생해주는 기술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두강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데 어느 자리에서 추경매수 할 거냐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주가 상승을 하고 나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기준선 120과 240이 나눠지는데 자, 여기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240을 빨간색, 120을 파란색으로 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자, 이게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240일에 혹은 120일에 중심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순고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퀴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루해서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올라가는 것을 손바퀴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림이 나왔고 자, 이렇게 충분히 상승, 10배 이상 상승이 나오면 주식은 10배 상승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쉽니다 대부분 제대로 된 10배 상승이 빠르게 나왔다고 하면 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대부분 쉬게 돼요 그럼 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종목도 6천원 6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쉬게 되고 흘러내려오게 된 거죠 흘러내려오게 되다가 121선이나 24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여기 자리 무시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또 여기서 한가 가고 나서 다시 턴그라운드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매수해도 급등하는 종목을 121선과 241선 눌림매매만 매수해도 우리는 현명한 투자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펀더멘탈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단순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주식이 쫙 올라갔다가 쉬어야 돼 쉬는데 어디까지 쉰다고요? 50%까지 쉬고 다시 쉰 다음에 에너지 모으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그림이 초급등 눌림매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대해서는 10배 이상 간종목은 뒤도 없이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밀은 겁니다 그냥 민 거예요 그냥 밀고 나서 다시 원래 힘을 모았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이 만들다 그냥 다시 밀어가지고 가격을 낮춰버렸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충분히 간종목은 굳이 미련 없이 그냥 하락을 합니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5천원에서 8배 4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자 새롭게 다시 자리를 만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냐 110과 기준선 240에서 눌림이 나오죠 물론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수급의 이슈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수급의 이슈가 강했고 그 다음에 기준선 120과 240에서 매직 기간이 하나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걸렸어요 1.5개월 이후에 돌파합니다 돌파하거나 3만원에서 6만원까지 다시 가죠 자 여기서 멈췄던 자리에서 돌파하게 되면 2배 이상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네이처셀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여기 2만 5천에서 3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돌파하면 딱 2배 가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지금 여기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지금 2배 정도 그림이 이 자리를 돌파하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그 슈팅은 2배 슈팅입니다 근데 여기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배팅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구 돌파하면 일반적으로 2배 이상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옥패치가 2배 정도가 나오게 되죠 이런 거 투자 팁으로 보셔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과정들의 팁들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투자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쭉 연결해 보면 지금 3만원 부근에서 매집이 나왔고 뚫고 6만원 간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데 키네마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죠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 편집에 대한 꿈과 미래가 좀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재료들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재료들도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전송하셔도 되고 혹은 핸드폰 카메라 밑에 보이시죠 하단에 QR코드를 찍어서 참여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되는데 키네마스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꿈 중에 어떤 꿈들이 많냐 이러면 크리에이터가 많아요 크리에이터 창조자라는 뜻이죠 동영상 창조자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래 이 종목의 이름이 넥스트리밍이었어요 넥스트리밍이었는데 제품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바꾼 게 뭐예요 키네마스터로 바꾼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나우콤에서 바꾼 게 뭐예요 아프리카 TV죠 그죠 브랜드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리오메에서 바꾼 게 뭐 리오쿠첸 뭐 이런 식으로 왜? 인지도가 회사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품명으로 바꾸는 경우들은 좀 많이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차근해서 주가 사명을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셨을 때 주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주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은 거의 다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거의 비싼다잖아요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움직이죠 아까 전에 대부분 현대바이오라든지 기타 종목들도 다 똑같은 흐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기준선 120 240은 잘 안 닿았어요 보시기에는 120은 완벽하게 됐고 240은 안 닿죠 그러니까 121차 매수 242차 매수하고 내용이 좋으면 펀더멘탈이 좋으면 긍정적인 돌파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가 상승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전고 지지에 따라서 3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6만원까지도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시젠입니다 시젠 시젠이라는 것은 진단 키트 관련 주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정말 텐베거 이상 간 종목이죠 시젠도 상승한 걸 보면은요 여기서 1차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한 달 정도가 횡보를 했어요 대부분이요 이거 못 버텨요 제가 겪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하면 여기서 언제 튈지는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알면은 그렇죠?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구간 안에서 매수한다 정도에 대한 로직으로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안 가니까 다른 종목은 다 가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다 던져요 물량 가격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계속해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그 물량이 던져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딱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자 포인트 볼게요 여기 12만 5천 원이죠 자 25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갔네요 이거는 두 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자 어쨌든 25만 원 슈팅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이고 지금부터는 눌림 나오고 나서 두 배 갔으면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백발 백중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안타까운 얘기에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만 자 이렇게 눌리고 나서 상승 지지 그 다음에 두 배 이렇게 되고 나서는 거의 제가 볼 때 95개 종목은 하락합니다 95%라는 얘기에요 100개 중에 그러면은 종목이 쑥쑥쑥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두 배 이상 25만 원부터 32만 원에 팔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12만 5천 원이니까 25만 원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32만 원까지는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물론 32만 원까지 수익을 봤으면 더 좋겠지만 모든 주식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주식의 수익을 다 거둘 수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베스트겠지만 그러한 경우의 수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을 차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키트라는 종목들이 진단키트에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선반영 됐죠 그래서 작년도 8월 달에 정점을 찍고요 다시 쪼개서 그 다음에 반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기간과 하락의 기간이 같아져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진단보다는 어떤 백신에 대한 수요가 니즈가 나오면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의름으로 좀 넘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과 하락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형에 대한 패턴까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매일법이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기준선 6개월 120과 그 다음에 1년 얼마입니까? 기준선 240이겠죠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 눌림하면 되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펀더멘탈이 살아있고 제가 말씀드린다 그냥 급등 아니고 초급등 눌림 매매법이라고 했죠 어떤 시장에 대한 수급을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이 뛰어 초 빠르게 상승에 대한 원인과 견인차를 했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인데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전 종목들은 이렇게 가벼움이 있어요 통통 팁니다 왜? 시총이 작으니까 근데 셀트리온같이 시총이 몇십조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30%만 올라가도 3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과 합의된 값들이 도출돼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설프게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뭐냐면 다른 제약바이버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섹터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램시마 및 실적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부터 올라오는데 자 주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내려옵니다 자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25만원에 주가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기준선 240기준으로 25만원에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매법은 조금 다른 게 이 찍은 자리에서 큰 종목은 다릅니다 아까 전에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돌파 지지 돌파 자리에서 두 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세를 잘 가면 근데 큰 종목은 엉덩이가 무겁다 패턴적으로 수급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까지 상승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떤 패턴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려면 이것은 약 25만원이나 혹은 24만원일 때 곱하기 1.5를 하면 됩니다 아까 전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돌파 곱하기 2배가 목표가 된다면 이 종목 그러면 25만원 곱하기 자 12만 5천원 더하기죠 그러면 1.5죠 그죠 그럼 37만원 정도가 목표가 나오죠 자 37만원의 셀트리오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기준선과 이 자리가 도달하고 나서는 이격 자리가 1.5배가 됐을 때는 시세가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최근에 터널 라운드로 나온 게 기준선의 값 때문에 터널 라운드가 나온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또 볼까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맨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 포스코케미칼이 그러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응극제 관련 종목이죠 자 응극제 관련 종목인데 자 사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120을 닿았고 240은 안 닿았죠 그죠 자 120만 닿는 경우가 있고요 240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20이 닿는 경우는 곱하기 아까 전에 이 큰 종목과 작은 종목 구분드리는 거예요 작은 종목은 돌파를 하고 나서 두 배라고 하면 큰 종목은요 이 아까 전에 여기 기준선 126결에 달 때는 탄력성이 두 배입니다 그리고 240이 될 때는 탄력성이 곱하기 1.5에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접근을 해서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하려면 그 과정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계산해 볼까요 자 포스코케미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8만원이죠 자 8만원 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20 곱하기 2는 얼마에요 16만원이죠 이해 가셨나요 아 그래서 두 배 간 거구나 16만원까지 그럼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죠 종목이 뭐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다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게 찍고 나서 두 배를 가고 나서 좀 숨 고르기 위해 다시 가겠죠 왜 주식은요 아무리 좋아도 숨 고르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한 번 또 쉽니다 주식은 그냥 계속 가는 것보다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하는 게 악성 매물도 소화하고요 패턴 매매에서도 좋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투자적인 포인트의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음국제 관련된 종목이랑 그린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아 사실 이제 2차전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죠 전기차는 결국은 2차전지가 거의 대부분을 다합니다 2차전지가 2차전지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나요 1차전지 2차전지 3차전지 1차전지는 저장이 안 되는 것을 1차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2차전지는 스토리지 저장이 됩니다 3차전지는요 자기가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어떤 상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항상 그 하단에 보시면 함께하는 곳을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핸드폰 카메라로 자측 QR코드를 찍어서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는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 폰더멘트 좀 볼까요 여기 지금 25 이런 거 빼고요 2차전지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와 음극재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양극재 방막은 좀 싸요 근데 음극재는 방막 자체도 비싸요 또한 음극재가 약간 어떤 능력을 갖냐면 스토리지 저장 능력을 여기서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극재에 대한 수요와 양극재는 만드는 곳이 많은데 기술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선호가 좋고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지금은 이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포스코케미칼이죠 근데 왜 포스코케미칼이냐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잘 갔죠 근데 또 화학주들이 약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려오는 거예요 안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한 흐름들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부터 볼까요 이제 SK케미칼이죠 케미칼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보시면 120을 찍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다가 대세 상승이 나왔죠 큰 종목이죠 근데 240은 안 찍고 120을 찍었어요 120을 찍었는데 이 종목이 약 구간적으로 보면 한 26, 7만 원입니다 계산대로 하면 이거는 50만 원까지는 가야 되죠 근데 50만 원은 못 갔죠 왜 못 갔습니까 사이사이마다 SK케미칼이 최근에 여러 가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인 계산값이 27만 원 곱하기 1을 해서 약 54만 원이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5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54만 원은 비슷하게는 갔죠 그죠 지우기로 좀 지울게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만약에 그냥 240 계산을 한다면 27 곱하기 1.5니까 어떻게 돼요 27에다 13만 5천 원 붙으면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조금 더 수월했죠 그래서 또 다른 투자 팁을 드리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갔다가 1.5 정도에서는 한 번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반 매도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매도가 돼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SK케미칼은 왜 이제 240을 여기서 만약에 아직 안 닿잖아요 닿으면 두 배인데 아직도 여기가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240을 아직 한 번도 안 닿는데 이번에 닿고 나서 올라간다면 이제 뭐 40 한 4, 5만 원이 목표가 되겠는데 안 닿고 간다면 주식은 결국은 뭐냐면 탄력성과 탄력도예요 얼만큼 통통통 잘 튀게 만드냐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의 탄력성은 두 배 탄력성이라면 여긴 좀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1.5배 탄력성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고 시세가 모이고 거기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투심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SK케미칼이 SK그룹주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그 다음에 테크닉 기술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에서도 기술이 있듯이요 기술을 알면은 훨씬 더 쉽게 여러가지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SK케미칼의 종목적인 메뉴법도 똑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물론 그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지금 만약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재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뭐예요 기법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어떤 사례 중심의 사례 중심의 메뉴법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고 대신에 이 모든 사례는 사례는 뭐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재료가 없는 어떤 사례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120, 240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120과 이 240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것까지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선 120이 있고요 기준선 240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기준선 120과 240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자 하나는 큰 종목 큰 종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반적으로 5천억을 말합니다 5천억 이상인 종목과 혹은 5천억 이하인 종목 혹은 1조 이상인 종목과 1조 이하인 종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게 됐을 때 돌파를 하게 된다는 것은 5천억 이하인 종목은 곱하기 무조건 그 박스권 고점에 박스권 고점에 곱하기 2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5천억 이상인 종목은 자 5천억 이상인 종목은 120선에 닿고 갔을 때는 1.5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240선을 닿고 갔을 때는 아 정정할게요 240선을 닿을 때는 1.5배를 가면 되고요 120선을 닿을 때는 2배를 가면 됩니다 아까 전에 계속해서 그렇게 계산값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값들이 딱딱 정해진다면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자체가 10배를 가거나 적당한 바운딩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로직으로 바뀝니까? 하방으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방을 늘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여기 지금 기준선 240에 기준선 240에 값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도달하고 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튀겼을 때 이번 반등에서는 나오는 부분으로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로직들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강의를 드리고 체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앞에 하단에 보이시죠?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요 QR코드를 찍으시면 되는데 QR코드 찍기도 좀 어려우시다 근데 하단에 그냥 지금 TV 보시는 쪽에서 화면 찍으시면 됩니다 안 되면 문자 샵 3772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기법을 유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제가 정의를 내렸었어요 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3개월 정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떠한 습성을 가질까? 과연 가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걸까? 아니면 거래량적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걸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더 많이 던졌죠 근데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이 프로그램도 있고 기간과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림에서는 어떠한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수급적으로 가격이 가장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는 거래량론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급이 조금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격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또 단순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코스닥 볼게요 그리고 종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오늘 내내 방송 오기 전에 뭐 그리고 있었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고점은 어딜까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 부분을 좀 준비하냐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자 그 IMF 때와 1997년도 이게 이제 IMF입니다 금오기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97에서 98년도 그리고 딱 10년 있다가 뭐가 왔죠 2007년에서 2008년도 리몬브라스 사태가 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17년인가요 10년도면 아이고 지우기가 잘 안 지워지네 다시 지울게요 잘 써보겠습니다 1997에서 98년도 제가 심을 좀 줘야 되는데 1997에서 좀 이렇게 98년도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08년도 지금 제가 계산해 드리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장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 다 대입해 보고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없었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패턴은 반복된다고 보거든요 좀 이따가 일목균형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가 뭐예요 2017년도부터 얼마예요 2018년도 그 다음에가 2027년부터 28년도 이렇게 지금 하방에 대해 10년 주기론이 이거잖아요 그죠 10년 주기론이 그래서 1997년에서 98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음모론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IFRS로 가는 국제 회계기준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그 2007년에서 8년도에는 그 리멘버러스 사태가 일어났죠 우리나라보다는 금융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다 같이 흔들리게 된 거죠 특히 이러면서 IB 쪽 투자하는 쪽에 대한 리스크들에 대한 이슈도 좀 불거졌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17에서 18년도에 사건이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버블이 되고 있었던 건 맞았어요 그러니까 터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터지다 보니 오히려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악성 악성 매물이 된 겁니다 악성 매물이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터졌냐 자 오늘이 지금 21년이죠 그죠 20에서 21년 약 3년 뒤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하락해야 될 부분이 그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은 뭐예요 코로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말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가볍게 간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급락을 만들면 종목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 가벼움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벼워 이렇게 하락을 만들므로서 누군가는 득이 되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3년 정도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때 반등이 얼마 정도 기간 안에 나왔냐 최저점을 찍고 97에서 98년도는 1년 좀 이 두 기간 동안 1년에서 1년 6개월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뭐 대규모 조정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1년에서 1년 6개월이 시장의 고점이 돼요 근데 저희 지금 3개월이 딜레이 됐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튀었어요 종목이 그러니까 제가 제가 2200에서 300 사이가 고점이고 거기서 이제 개별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개별 전략이니까 시장이 안 간다고 해서 종목이 안 가진 않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본 게 뭐냐면 작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거의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올 3월이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을 찍고든 뭐든 1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저점이 찍힌다면 저점이 상승이 한 번 정도 꺾인다면 그렇다 대규모 하락이 나오진 않아요 보세요 이제 가끔 대규모 하락에 대한 얘기들인데 대규모 하락은 아니고 천천히 하락이에요 1997에서 98년도 이후에 고점을 찍고 일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과거처럼 막 퉁퉁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진다고요 지금 뭐 막 분위기는 뭐냐면 그냥 막 그냥 폭락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아니라 완만한 하락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왜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고점을 찍었으니까 고점 찍고 나서는 내가 오버시팅한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3월에서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이라고 했을 때 3개월이 이제 나갔으니까 그러면 1년 3월에서 5, 6월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 3, 4, 5 3, 4, 5 중에 고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종목은 그리고 고점이 찍히면 종목이 박살나고 종목이 박살나면 다들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흘러내리는 각 속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완만하게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IBF 때와 리모브라 사태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 그러는 게 엄청 겁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락은 그런 폭락이 아니라 서서히 떨어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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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3월달 카운트타운으로서 1년 3개월이 된 거잖아요 3년이 3개월 뒤로 미뤄졌으니까 그럼 1년 3개월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조금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연구를 오늘 한 2시간 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땐 그거잖아요 이게 좋은 행태는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왔냐 어떠한 삶을 거쳐왔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월에서 6월 사이에 고점은 찍힌다 벌써 찍혔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3200 높아야 3300 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락적인 부분들이 발생하지는 않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과정은 생긴다 좀 힘이 되시나요 계속 간다고 말해줘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데 갈 정도는 가요 이런 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시세장이 안 나오고 나서 흘러내려갔잖아요 흘러내리는 장에서도요 우리는 수익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과정과정으로 차츰차츰 지나가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등한시예요 저는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좀 그냥 쉽게 판단하면 주가가 올라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소중한 소규모 재료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소중하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주식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명분이 필요해요 늘 얘기지만 명분 없는 자식은 주식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과 재료는 항상 필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코스닥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코스닥을 보실게요 코스닥 주가가 올라옵니다 코스닥 주가가 419.55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했죠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9월에서 10월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조정받는 자리를 보자고요 계산하면 똑같아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자 여기 지금 이 기준선 여기 120짜리잖아요 그럼 여기 120짜리에서 이렇게 가면 770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럼 770에 뭐 800이라 치면 400 한 300 800이라 치면 1600이니까 770에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아 1.5를 해볼게요 정정합니다 1.5를 해볼게요 1.5를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자 770이고 더한 다음에 약 340이죠 340 더하면 1110이 나오죠 자 50% 구간은 약 1100 정도 나와요 1100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 지수가 무겁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은 여기 제대로 이 파동 이후에요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원래는 두 배 가야 되는데 이 파동은 아직 안 꺾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1100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확실한 목표치는요 확실한 목표치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240 평균까지도 그러면 약 이 값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럼 750의 값이 나와요 그럼 750에다가 325를 더하면 1075입니다 한 번은 내려왔다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시장 제가 이거를 고민을 엄청 했어요 시장에서 오늘도 와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누군가는 중심 있게 말해줘야 될 거고 빠지긴 빠질 것 같아요 빠지긴 빠지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중심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지수를 볼 때는 눌림자리는 기준선 120과 제가 이 강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기준선 120과 기준선 240을 놓고 1.5랑 2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1.5 갈파동인지 2가 갈파동인지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지수적 산출값과 파동값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를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원래 시장 얘기는 한 5분 정도에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조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중론이에요 중론 무조건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7대 3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일값도 지금 70달러로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질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극격하게 빠질 거냐 아니면 빠지고 또 반등이 나올 거냐에 대한 건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강합니다 그럼 빠지고 반등이 나온 타이밍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든 LG전자든 SK에닉스든 좋은 종목을 내가 높게 사가지고 수익이 2, 30%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내가 주식에 대한 수익의 원칙을 맞춰갈 수 있을 때 눌림을 활용할 수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텐데 금리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기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휴대폰 카메라에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QR코드로 딱 찍으면 딱 팝업창이 떠요 그 부분 확인하시거나 문자로 샵 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델리맵에서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가 BBIG 중에 어느 쪽이 덜 갔고 어느 쪽이 더 갔는지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도 봅니다 자 바이오 배터리가 이름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BBIG를 생각했을까요 바이오가 제일 먼저 툭 치고 올라갔잖아요 코로나 바이오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후속 주자로 누가 따라갔어요 배터리가 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IT가 같이 동반해서 배터리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발주자로 지금 뭐가 움직여요 게임이 움직이잖아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아까 전에 이야기 나왔는데 가상현실하면서 게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역순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게임이 쭉쭉쭉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많이 덜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넵튠이라든지 뭐 앤스토프트라든지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IT로 갑니다 5G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이거 아무도 아직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만의 비기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요 기준으로 잡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하단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성공 투자의 지름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은요 결국은 좋은 주식을 잘 사느냐의 관점에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 기준선 120과 240 강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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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